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민선 7기 취임 3주년을 맞은 박승원 광명시장에 오늘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3년간 시민과 함께 일해온 결과가 우리 삶 곳곳에서 다양한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속적인 안양천 환경 개선을 위해 안양천 명소화, 고도화 사업과 국가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시민이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 SOC 시설을 확대했으며 주민자치와 시민참여문화 확산, 주민의 힘으로 이끄는 도시재생으로 시민이 도시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시민참여 기반을 조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이 빛나는 청년 정책으로 청년센터와 청년예술창작소의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기후에너지의 선도도시가 됐다고 밝히며 총 55개 분야로 이루어진 광명형 그린유딜 사업 등으로 기후위기를 이겨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광명시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큰 변화 속에 있다며 구름산지구와 하은이지구 개발, 뉴타운 재건축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단순한 양적 횡창보다는 사람답게 사는 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광명시인 테크노밸리와 광명문화 복합단체를 통해 광명을 경제자족도시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KBPS 이윤지였습니다.